연중 8주일 오늘의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은 사순 시기를 준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승과 같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자비의 기도인데요 우리는 주님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히 주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우리의 스승과 같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주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훈련되어 계십니까? 복음 말씀에서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스승께 우리의 길을 따라달라고 요청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자주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 제가 세운 이 계획을 축복해 주시고 이 계획을 따라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주님께 우리의 계획을 알아서 다 준비해놓고 그 계획을 따라달라고 깨닫지도 못한 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계획을 따라달라고 우리의 뜻을 따라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다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덩이에 둘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충실히 그리고 완전하게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보게 되어서 소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스승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모두 다 오라고 하셨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침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속에 있는 들뽀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신 것입니다 들뽀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들뽀가 우리의 눈에 있다면 우리의 눈은 다 가리게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 다른 형제의 잘못도 그리고 내 잘못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뽀를 빼내주시어 깨끗이 볼 수 있게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의 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 포도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뒤틀려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은 아기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993년 2월 18일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너희가 어른으로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너희를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잘 깨닫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바쳐 천국을 얻어야 한다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호기심을 가지고 결과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아라 주님의 방법은 너희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물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도 말며 오로지 주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고 따르라 어른이 되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바로 그 누구보다 잘 배우시고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승을 온전히 닮아 스승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작은 영혼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십니다 언제나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언제나 가진 것을 다 바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배고픈 이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에 단 하나의 점심 도시락밖에 없었지만 거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도시락을 먹이시고 샘치고로 나는 먹은 샘치고를 신청하셨습니다 불쌍하고 배고픈 거지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엄마께서는 음식을 먹은 것보다 더 기쁜 가득한 마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나주에 오셔서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신 원본 성모님 상을 목격하셨던 지학순 주교님의 일입니다 주교님께서는 나는 보았고 믿습니다라고 증언도 남기셨습니다 지 주교님이 딸국질이 너무 심하시고 안 좋으셔서 율리아 엄마께 기도를 청하셨습니다 엄마께서 온전하게 기도를 받쳐주셔서 다 나으셨는데 다시 안 좋아지셔서 이곳 나주에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지 주교님께서 좋은 약수를 잡수고 싶어 하셔서 엄마께서는 대구의 비술산에 있는 약수가 좋다고 들으셔서 이 추운 엄동설안에 찾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숙군을 사서 약순물을 길어오리려고 하셨지만 너무나 춥고 위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기꺼이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께서는 지 주교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그 엄동설안의 말통을 가지고 힘들게 천신망고 끝에 약수를 얻게 되십니다 주교님께서 건강해지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신다면 얼마나 기쁘겠냐고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내려오셨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발이 걸려 넘어지셔서 말통이 다 깨져버리고 그 추운 물을 산산히 뒤집어쓰게 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늦었고 해가 고치니 돌아가자고 했지만 엄마께서는 새 말통을 사오셔서 다시 산을 오르셔서 계속해서 기도를 바치시며 물을 길어오십니다 ste다 더 여기서 기쁘게 되십니다 주교님께서는 성조가 우리에게 큰 일이 있고 그 안개의 말씀입니다 그 안타 orders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미래를 위험한 곳에 물에 이 그 안타 면밀 der 은혜 엄마께서 고통 중이실 때도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이웃의 유익만을 생각하신 그 지극한 정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어머니를 통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내 가까운 곳에 사랑과 은총이 흘러넘치고 영혼 육신이 치유될 수 있는 기적의 샘물을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몸은 덜 보시지 않으시고 고통을 기꺼이 봉헌하시는 엄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넘쳐 흐르는 기적의 샘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작은 영혼의 삶을 본받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직접 엄마를 훈련을 시켜두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머름이 완전히 치유되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승과 같은 좋은 제자들 완전히 훈련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잘 훈련된 제자들은 언제나 스승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장 잘 훈련을 시키신 제자이신 작은 영혼을 담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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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